안녕하세요 이짜분 해님입니다 제임스 시카고 피자에서 홀치즈 시카고 피자와 클래식 시카고 피자를 시켰습니다 핫뿌링클 간바를 먹네요 일단은 기본적인 건 그래도 먹어봐야겠죠? 자 일단 요렇게 밑에 너무 바삭하고 맛있데요 이거? 어머 소스 어머 나 이런 도저히 처음 먹어보는 것 같은데? 이건 토마토 소스맛이 많이 나는 클래식 시카고 피자예요 이건 치즈 치즈 단 뜨겁다 치즈 치즈 오케이 race 굉장히 느끼하네요 바닥에 도우가 푸른거 바삭하게 생겼네요 appearance блervation 약간 고르곤졸라 느낌 우리 뿌링클을 먹어볼까요? 치킨 치킨 우리 뿌링클 요렇게 뿌링클의 뿌링클은 뿌링클을 찍어서 이건 보기인가봐요 저는 개인적으로 치즈피자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오늘 좀 느끼한게 땡겨서 그런가? 꿀꿀꿀 요것은 꿀이다 피자에 꿀 찍어먹는다는 조합이 너무 훌륭한 것 같아요 요거트 소스 뿌링클을 듬뿍 발라서 안입아세요 음~~ 자가쩍이야 음~~ 음~~~ 쪽 HAM routing yes 반올림에 빠지긴 했었어요 지금 찍어먹는 건 갈리소스입니다 너무 맛있어요 으음 조금 식어도 너무 맛있어 진짜 치즈맛이 여러가지 많이 느껴지는 느낌 빵이 좀 도톰한 편이거든요? 근데 이건 좀 도톰한데 너무 맛있어요 5분기 살짝 돌리고 있습니다 아니 이런 소스가 이렇게 안타까울 줄이야 모자랄 줄은 생각도 못했네 세상에 럭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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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킨은 어떤 부위를 제일 좋아하시나요? 저는 껍데기 껍데기랑 다리 다리살 음 이렇게 치킨이 음~~ 치즈 먹어야지 꿀 꿀도 다 먹었네 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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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피자 꽁다리를 조금 더 맛있게 먹긴 하네요 오 딸기잼! 이것이 단짠 고이인가? 고소하고 달달하고 짭짤하고 잘 구워진 딸기잼 뿌려먹는 느낌이에요 보다 더 맛있을 것 같아요 밥을 먹어볼게요 뜬금없는 쌈 놀라셨죠? 집에서 한 밥. 쌈밥 요즘 쌈이 왜 이렇게 맛있어요?? 가지 속조도 괜찮고, 쌈장도 괜찮고요 그래, 이 맛이지 바로 이거라고요 이거 밥이 진짜 계속 들어가잖아요 된장찌개 된장찌개 너무 맛있네요 분명히 피자가 먹고싶었는데 이게 훨씬 더 맛있다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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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춧가루 삼장 밥 이제 배가 좀 덤던해지는 것 같네요 배가 살짝 덤던해진 느낌 설탕 삼장 아 음 음 음 잠시 é 손 치즈벡젤리 치즈벡젤리 계란 아쉽게 잘 먹었습니다